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 John 15 verses 1 to 13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여행 중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휴를 맞이해서 사상 최대의 인구들이 이동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또 방콕에 다녀오실런지 방글라데시를 다녀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딘지 아시죠? 방에 콕 계시는 것을 방콕이라고 얘기하고 방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것을 방글라데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멀리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또 나가 계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독립 238주년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은 대형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본물 터지듯이 억압 가운데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을 하면서 일어났는데 미국이 1776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2011년에 7월 9일 남아프리카의 수단으로부터 남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되면서까지 무려 지난 230년 동안에 72개 나라가 독립국가로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난 1945년 48년 8월 15일 일제압제 아래서 한가하던 우리 독립 갈망하던 조국이 광명을 찾게 되었고 이제 한 달 정도 채 있으면 한 5주 정도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는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의 나라를 독립을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에게 종속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드시 독립하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나 모든 면에서 자기들이 독립적인 존재인 것을 알리기를 원하고 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종속운동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독립운동이 아닌 종속운동 혹은 귀속운동을 하는 것인데 곧 우리가 예적의 사단으로부터는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는다고 하면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로 귀의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찬송도 포도나무 가지이신 포도나무 나무이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귀속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독립이 아닌 종속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는 구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에만 국한되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이 가지들은 전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즉 지옥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씩 깊이 들어가는 종속운동, 귀속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시첸말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평온에 가면 아프리카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이 우기 때에는 모든 연못이라든지 이런 평평한 곳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에는 전부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왔는지 고기가 한 마리가 다니는 거예요 물론 여러 마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고기가 뭐냐면 폐어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폐어는 비가 오는 우기에 나와서 막 다니다가 건기가 되기만 시작하면 깊숙하게 물이 있던 곳으로 들어가면 진흙이 있는데 진흙에서 자기 몸에서 나오는 체액을 가지고 그 진흙 안에서 조그마한 자기의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숨을 쉽니다 그래서 폐어라고 하는 것은 폐를 얘기할 때 우리들의 이 폐어, 폐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 폐어,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체액에서 나온 곳으로 몸을 보호를 하고 비가 오는 그러한 동물들이 그러한 자연적 감지 능력이 있는데 비가 오면 거기서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삐짚고 나와서 다시 물로 들어가는 폐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아닙니다 또 사실처럼 듣지 마시고요 한 옛날에 연못에 고기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붕어가 한 마리, 잉어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매기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기가 이 붕어를, 잉어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이 잉어가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밖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서서서 뒤에 꼬리 지느러미로 막 걷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광경이 일어나서 농부 하나가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보니까 고기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고기가 한참을 뛰어갔는데 대략 한 구리쯤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기절한 틈에 이 농부가 가서 주워다가 맛있게 잉어탕을 해서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구리를 뛰어갔다 그래서 어주구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약간 강세를 주게 되면 어주구리 이런 말이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서 일할 때에는 주변에서 보고서 어주구리 한다고 돼요 뭐 농담이지만은 이렇게 물고기가 밖에 나와서 혹시 뛸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 밖을 나갈 수가 없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서 물론 미국이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지만 많은 베네핏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에 우리가 온 이민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우리 모든 이민자들에게 자기들의 품으로 품어서 그리고 또 자기들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데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미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 1776년에 대형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이 나라가 처음에 세워질 때 포파더들은 이 나라의 헌법을 거의 성경 내용을 가지고 다 썼고 지금도 미국의 헌법을 보게 되면 법학을 전공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몇 번 나눠봤는데 거의 성경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인본주의로 자유주의로 오히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우상숭배와 세이터니즘과 그리고 또 동성연애자들과 온갖 지저분한 죄들을 전부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규의하는 하나님께로 종속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포도나무 밭에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롱아일랜드 끝에 가게 되면 몬탁이라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오리엔트 포인트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와이너리들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공장들인데 포도주를 만드는 공장 주변에는 반드시 포도밭이 있습니다 저쪽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버폴로 지역을 올라가도 나야가라 폭포 여러분 다녀오셨잖아요 한두 번쯤은 나야가라 폭포를 갈 때에도 주변에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고속도로 옆에 세워놓고 거기에 잠깐 파는 와이너리에서 한국 포도 같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포도밭들이 있게 되는데 포도밭을 가보게 되면 이 포도들이 가지들이 길게 뻗치고 거기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가지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을 줄을 매가지고 위에다 매든지 아니면 큰 가지는 밑에다가 나무를 받쳐가지고서 이렇게 그 가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농부시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가지라고 오늘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존재해야만 가지가 있게 되고 가지에서 비로소 모든 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열매가 가지 끝에 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 원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가 미국 살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단어 있잖아요 오토매티칼리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하는 그 사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지처럼 보이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때로는 이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곧 말라 죽기 때문에 이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곧 불에다가 던져서 사르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지 붙어있지 않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종속하고 귀속하는 운동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만 교회에 우리가 레코드를 가지고 적을 두고 교회에 신자로 있지만 내가 혹시라도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 모양만 신자가 아닌가 무늬만 신자가 아닌가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냉철하게 영적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려고 하면 물론 1차적으로 볼 때의 성도는 하나님의 무리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지난 시간에 허 목사님 두 주 전에 주일날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안전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지만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안전지대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위험과 위험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영혼이 멸망당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안전지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으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맞게 내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읽지도 않고 이것을 행하지도 않으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무인 나에게 붙어라 이 말씀이시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가운데 빌립이 주여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미 나를 본 자마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삼위일체가 되십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있는가 하는 것을 입증하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읽는 것으로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삶이 변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순종이 있을 때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 와 앉아 있어서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무리 예배당 안에 와 앉아 있지만 예배 시간에 공치고 가시든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든지 예배 시간 안에 몸은 와 앉아 있지만 전혀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리고 삶 속에서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해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가지는 죄송하지만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는 이미 떨어져 버린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독립기념일에 벗어나고파 옛날에 무슨 노래를 보면 벗어나고파 어떤 가수가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 가수였는데 그러면서 부모님이 자기를 참견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이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으려면 먼저 교회 안에 우리가 잘 정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여러분 토양과 토질이 맞아야지 나무가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돌감나무 나무 같은 우리가 참감남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으면 돌감남나무였던 우리들의 가지 끝에는 돌감남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참감남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께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서 늘 기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물론 우리가 의견이 잘 맞지 않고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원수 맺고 이 주님의 원가지에 붙어있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한다고 하면 나 자신은 원가지에서 이미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늘 말씀을 창념하여서 그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 끝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것은 가지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그 뿌리에도 보면 줄기 뿌리가 있고 실뿌리들이 있는데 모든 수분과 양분이 뿌리를 통하여서 이 가지 나무의 원줄기를 통하여서 올라올 때에 붙어있는 가지에는 그저 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만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붙어있기만 하면 꽃과 잎과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용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을 하고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지 아니하면 양분이 자양분을 우리가 갖지 않게 되면 이 가지는 결국에는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광합성 작용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서 양분과 수분을 가지고 오면 이제 여기에서 잎이 나게 되는데 이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양분들을 햇빛을 통하여서 잎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햇빛을 받는 광합성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을 때에 그것이 첫 번째 또 두 번째 증거 중에 하나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작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갈등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갈등이 되고 여러분 죄가 발견되면 그 다음에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서 통해하고 잡아가면서 죄를 처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말씀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면은 자기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주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이 내용들을 읽기는 했지만은 이것을 실행할 수가 없는 연약한 단계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야구부서 1장에 보니까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첫째는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정욕을 우리가 버리지 않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에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인생에 타락한 그러한 죄악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싹 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이유도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니까 즉 높아지겠다는 얘기예요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말에 홀깃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교만으로 결국에는 말씀을 포기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우리가 여러분 온순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한 거풀 두 거풀씩 이거를 자꾸 벗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계도 없고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으면 교만은 절대로 벗겨지질 않아서 나중에는 그 교만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포도나무가 꺾이고 원 줄기 나무에서부터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다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악독과 교만이 남아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99%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1%가 있지만 아니 0.1%를 할지라도 이것을 버리지 않냐 하면 이 0.1%는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금세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을 물들게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적어도 말씀을 읽는 순간 결단을 해야 되고 결단한 내용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경되지 않냐고 임의대로 여러분 공사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여러분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하기 이전에 설계도와 도면과 모든 내용들을 그 시의 건축과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건축과에서 나와서 그것을 어프로브를 해야지만 다른 공정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자재가 변경되고 만약에 용도 변경이 되든지 아니면 사이즈가 변경되든지 임의로 설계가 변경이 되면 나중에는 준공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도 세월호의 사건의 이유가 뭡니까? 임의로 용도 변경을 했고 내용의 설계를 변경해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을 해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삶의 목적이 있는데 이 삶의 목적을 임의로 용도 변경을 해버리고 건축을 마음대로 자기 지우개로 지워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해버리고 건축을 다른 데로 해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짓는 집은 하나님 앞에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무허가 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불신앙을 내어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대변되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를 살펴봐야 되고 불평하는 것도 의심입니다 원망하는 것도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맞다뜨려진 이 어려운 환경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그 어려운 사람 이게 모두 다 누가 허락하신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난주에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이러한 논지로 그 방송을 한번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그런가 봤더니 이러한 얘기였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편집을 하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일제 식민지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 이렇게 맞춰 붙여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도 임의로 변경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심이고 그게 불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이 가지가 나라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과 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은 결국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을 다 이 아침에 날려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10장 28절과 10편 55편 22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말씀을 읽고 마음에 결정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 내 능력이 안 되고 내 실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하려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면 은혜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쏟아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회개하며 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시는 일들을 적어도 행하려고 한 발짝을 띌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 은혜는 절대 쏟아지지 않습니다 어젯밤처럼 비가 많이 올 때에 그제 저녁도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아주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크로스 브롱스가 4시간 동안 막혔었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된 지역들이 여러 군데 생겨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비를 받는데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데 만약에 뽀송뽀송하게 젖지도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혹시 그게 나 자신이 아닌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때에 그때는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도 우산 하나 받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젖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이 가지가 된 우리들은 최소한 나무에 붙어있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적어도 사람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본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가 두드리느니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림에 보면은 등불을 들고 한 손으로는 문을 노크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문은 밖에서 여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안에서 예수님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어야지만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도 있지만 인간에 마땅한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을 하고 예배에 나가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으로 주님은 오늘 그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은 지, 정, 의로 연결되는 즉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야구부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있고 이 나 가지 끝에 맺혀야 될 푸르른 나무 잎과 그리고 또 꽃과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속되고 귀히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내는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천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